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야, 어떻게 이러냐?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자주 입안에 맴도는 이야기입니다. 반성이나 성찰이나 두려움같이 정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데이터를 보면서도 사람들도 조용하고 사회도 조용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이하고 희한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4.15 총선이 실시된 이후 1년 만에 100건이 넘는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서 1차로 민경욱 의원의 선거 소송에 관한 부분이 아마 오늘 첫 번째 본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1년 만에 6개월 안에 모두 다 마쳐야 되는 것이 선거 소송입니다. 단심제고 대부분이 담당합니다. 4.15일 날 지난해 총선 이후에 중앙지 기자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정말 꾸준히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 사람이 중앙일보 대전총국장으로 있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4월 1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칼럼 진보도시 세종의 흔들리는 민심은 바로 바닥 민심을 잘 담아낸 그런 칼럼입니다. 김방현 대전총국장 거론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정수도 세종은 진보도시로 불린다. 2012년 출범 이후에 이른바 진보승량 후보가 대거 당선된다. 현재 세종시장은 민주당, 교육감은 전교조, 국회의원 2명은 민주당, 선출된 세종시 의원 16명은 저는 민주당이다. 왜 이런지는 세종시 인구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세종시민 평균 나이는 37.4세로 17개의 광역단체에서 가장 젊다. 20대와 30대의 비율도 2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세종은 보수 진영의 불모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임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조구초크에 나가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을 욕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촛불 들고 시위했던 게 얼마나 전 같은데 전보다 더 사는 게 힘든 게 왜 그런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을 우습게 알면 180성도 제로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이런 반응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철옹성 같은 세종민심을 흔든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난달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어서 아파트 공시지가 발표 직후 정부 비판에 법물 터지시지하다. 세종의 아파트 공시지가는 최고 134%가 올랐다.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 1등이다. 세종시민은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면서 공시가 2위 신청 소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김방연 대전 총국장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기억에도 세종시가 전국 1위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거듭해왔지만 국민은 조용한 편이었다. 줄곧 묻지마식 지지를 보내거나 내가 직접 손해보는 일이 아니면 신경쓰기 싫다는 태도였다. 일종의 선택적 무관심이었다. 그런데 지갑이 털릴 상황에 몰리자 움찔했다. 드디어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긴 것이다. 정권의 열성 지지달들 도차도 당혹스러워한다. 정권을 열심히 지지해도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적 각성의 결과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드러났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개혁 부진을 탓하거나 야당을 지지한 20대가 비정상이라고 한다. 그럴수록 국민의 아우성은 커져만 간다. 여기까지가 중앙일보 대전총국장의 바닥민심을 정하는 세종시 바닥민심을 정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4월 15일자 조선일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선일보 데일리 팝캐스트 모닝라이브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시가를 1년에 20% 가까이 올려놓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조세장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내년 대선 치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두 개의 큰 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심이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공시가 재선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말을 좀 드리자면 김방연 대전총국장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층은 꼼짝달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지가로 이렇게 올려놓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궐선거 대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반성은 없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이 그런 생각이 들면 지난 세 번 선거를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 답이 들어있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